산수유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. 농정회요. 최안기 산수유죽. 원문 장면역과 제거피 도연위 2분 매형일잔 인밀이비동초령 농유 동족교식 번역문 국수를 만들어도 된다 산수유를 따서 껍질을 제거하고 찌어 곱기 가루를 낸다 산수유 가루 한 잔에 꿀 두 숟가락을 넣고 함께 볶아서 뭉쳐지면 골고루 짓이겨 죽에 넣어 풀어 먹는다 조리법 산수유의 껍질을 제거하고 찌어 곱기 가루를 낸다 2 산수유 가루 한 잔에 꿀 두 숟가락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 3 쥑에 2를 넣고 섞어준다 조리기기는 잔과 숟가락입니다 2세 2세 3 3 4 5 5 6 5 7